지난 시간에는 형수가 교묘한 거짓말로 형을 속이고 동생에게 누명을 씌운 데 성공했죠 그래서 화가 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무기를 챙겨서 잠복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은 밭일을 마치고 가축을 끌고 돌아오는데 선두에 서 있는 가축이 위험을 알려줍니다 오늘은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6페이지의 첫 문장에 앞에 세 글자는 5페이지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첫 문장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다른 소가 들어왔다 그 다음 문장 그것은 같은 내용을 말했다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미트 이거는 같은 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는 그의 외양간 문 아래를 보았다 여기서 앞부분에 있는 누 이거는 보다라는 의미의 동사인데 선두에 있는 소랑 그 다음 소가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도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는 큰 형의 발을 봤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단어 이거는 발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문장 그는 문 뒤에 서 있었다 이제 동생도 눈으로 확인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의 손에 그의 창이 있었다 형이 문 뒤에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손이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생도 이제 형이 무기를 들고 뒤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그는 그의 짐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여기서 앞부분에 있는 와 이거는 옆에 놓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단어 이거는 먼지 진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을 땅 위에 내려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그는 도망가기 위해서 일어나서 달렸다 여기는 좀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먼저 파 이거는 일으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단어 이거는 달리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단어 젤 이거는 무엇으로부터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도망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낌새를 알아채고 동생이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큰형은 그의 창을 가지고 뒤쫓아갔다 자 이제 형도 동생이 도망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뒤쫓아서 창을 들고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그러자 동생은 파라헤르 아크티신에게 기도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슈마 이거는 기도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 이 단어는 태양신과 호루스신이 합쳐진 형태의 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기에 처한 동생이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겠죠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하기를 아름다운 주인이여 당신은 죄인과 무고한 자를 심판합니다 여기서 가운데쯤에 있는 우피 이거는 심판하다 재판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다 이거는 범죄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인 아하 이거는 입장 위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신이 그런 정의로운 위치에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이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탄원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신이 그의 모든 탄원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파라신은 그를 그의 큰 형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큰 물을 일으켰다 여기서 뒷부분에 있는 단어 이유두 이거는 불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동생이 목숨을 건졌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는 악어로 채워 넣었다 여기서 앞부분에 있는 단어 이거는 채우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단어가 악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형이 또 물을 건너서 동생을 해치러 올까봐 친절하게 여기다 악어를 또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그들 중 하나는 한쪽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 이거는 옆 사이드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다른 이는 다른 쪽에 있다 그래서 물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동생이 있고 한쪽은 형이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그의 형이 그의 두 손으로 두 번 내리쳐서 그를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이 형으로부터 동생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그리고 나서 동생은 건너편에 그에게 외쳤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쯤에 있는 이거는 부르다 소환하다 이런 뜻의 동사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말하기를 태양이 빛나는 새벽까지 여기 서 있어라 이 문장에서 D 이거는 여기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나온 단어는 새벽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 뒤에서 나오는 이템 이거는 원반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태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단어 우벤 이건 빛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일 일어나는 시간이 밤이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동이 틀 때까지 이렇게 서 있으라고 동생이 형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6페이지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 7페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뉴 어느ần 2 이거 4면 성북도 4번 발전 터 даль 파 érer